네, 플레마 가겠습니다. 딜레이네요. 이 친구도 그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슬롯, 저장 슬롯이 들어있는 그런 페달입니다. 오, 믹스 타임, 피드백도 있고요. 트윅 트윅, 아, 뭔가 그 이펙터 효과가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투로, 자, 여기도 스테레오 아웃, 스테레오 인, 네, 세이브로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파란색 딜레이, 아, 이거 되게 예쁘게,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외관이. 무게 볼게요. 300g, 음, 이 정도 크기로 리버버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네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빈시트의 기타리스트 모규찬입니다. 네,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빈시트의 기타리스트 모규찬님과 함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선글라스를 못찍게 쓰고 계신데 왜 쓰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라섹 수술을 했는데 자외선을 한 두 달 동안 피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자외선이 아니네? 자외, 형광등에도 자외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응.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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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아파요? 아픈 게 아니고, 하나도 안 아프고 더 잘 보여. 아, 정말요? 기타가 잘 보여. 지난주에 지판이 잘 안 보였거든요. 벗고 갈까, 그러면? 아, 괜찮으시면 벗고 해서 한 건 없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나아가고 있어서. 라섹 수술 되게 좋다고 하던데 시력이 되게 천천히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안경을 이제 벗을 수 있어서. 네, 튼튼하대요, 라섹 하는 게. 다른 수술보다. 아, 좋습니다. 쾌차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플레마의 딜레이에요. 예, 얘도 FS 시리즈고, 03번 넘버링을 달고 있습니다. FS 시리즈, 스테레오, 스테레오 컴팩트 기어인데, 인스테레오, 아웃스테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훨씬 더 풍부하게 공연장에서나, 아니면 녹음, 레코딩상에서도 사운드 풍부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노브를 한번 살펴볼게요. 믹스, 타임, FB 피드백, 그리고 트윅1, 2가 있어요. 얘는 각자의 딜레이의 성향에 따라 값이 다 다른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에 테이프 딜레이라고 하면은 트윅1은 필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요, 비브락토로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딜레이에서는 얘는 프리슬로우가 되고 얘는 로우 비트가 되고 이렇게 값을 다르게 모든 딜레이, 딜레이마다 값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이펙팅이 음색이 다르니까 그 음색을 여러 가지로 다 다른 조정 장치를 이 안에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서를 나중에 보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이 슬롯 안에 있는 거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선 1번 슬롯 테이프 딜레이이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번 꾹 누르면, 파란색이 되면 탭 템포예요. 그리고 가만히 냅두면, 한 3초 전추되면 다시 탭 템포 기능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탭 템포를 할 때는 홀드 해주시면 됩니다. 홀드하고 탭 템포. 그리고 그냥 타임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피드백이고요. 오케이. 자, 다음은요. 리퀴드인데요. 리퀴드 딜레이는 어, 얘는 모듈레이션하고 페이저 이펙트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그래서 얘는 페이저, 레이트 그리고 여기는 스탭 페이저, 얘는 믹스 자, 다음 거는요. 네. 그럼 레인보우 리버버, 레인보우 딜레이라는 건데 레인보우 딜레이 스투터 스투터라고 어, 이렇게 핑퐁 딜레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렇게 펼쳐지는 그래서 좀 쉬머 느낌의 좀 하이 쪽이 좀 쉬머 느낌으로 빠지고 아, 그럼 얘는 단음 예, 유니크한 딜레이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딜레이는 아니에요. 아 피지 씹부터? 뭐 이런 거? 귀여운데? 어 오 너무 귀엽다. 진짜 레인보우 같다, 이렇게 이거 좀 특이한 딜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특이하다, 네네. 자, 그 다음은요. 갤럭시 딜레이래. 와, 이름이 진짜 갤럭시? 네, 얘는 포스트 슬로우 기어라고 해가지고 슬로우 다운 톤 어택하고 앰비언스 톤하고 톤 다운이 좀 되는 그런 딜레이. 값이 되게 예쁘긴 하다. 오 이뻐, 이뻐. 오, 예쁘네. 자, 다음은요. 얘는 모드 벌스 딜레이. 모드 벌스 딜레이. 네, 모듈레이저. 플랭저 아 느낌 아 팩톤 인벌트예요. 그래서 뒤에 음들이 좀 앞으로 역할을 좀 땡겨오는 느낌의 딜레이에요. 그러니까 다 특이한 딜레이가 들어있네. 오, 그렇지. 약간의 리벌스 느낌? 어, 약간 그렇다. 근데 리벌스가 완전 듣기 힘든 리벌스가 아니라 오, 너무 예쁘게 내 있네. 아, 그러네. 리버스네요. 비도 오고 그래서 니 생각 요런데 이제 되게 자주 쓰는 그런 리벌스 사운드 같아요. 그리고 다음 로우 빛 딜레이입니다. 로우 빛. 네. 와 이거는 약간 좀 로봇 사운드네, 진짜. 좀 스트롱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를 딜레이와 시킨 되게 희한 딜레이들이 많이 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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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그래서 각자마다 얘도 이제 프리 슬로우 기어랑 여기는 로우 빛을 조절할 수 있고 아까 모드 딜레에서는 각자의 플랜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이것도 그거 설명할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네. 한 번만 연주해 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쫙 쫙 지금 이 빨간 레드로 되어있을 때는 뒤에 나오는 잔향이 지금 컷 돼서 얘도 오프 시키면 뒤에 잔향도 오프가 되잖아요. 얘도 우리 이전에 했던 기어랑 똑같이 리버브랑 똑같이 네. 트레이를 그냥 온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얘를 뺀 다음에 그리고 얘 풋스치 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껴주면 예. 블루로 바뀌죠. 이 블루인 상태가 트레일이 뒤에 잔향이 온유 되어있는 상태라서 네. 끄더라도 뒤에 잔향이 살아있는 네.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팩토리 세팅은요. 우리가 지금 좀 세팅값을 바꾸긴 했는데 이것도 여기를 뺀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는 상태에서 얘를 끼면 꼈다가 빼면 깜빡깜빡 네. 거리면서 팩토리 세팅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지금 값을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LED가 네. 홀딩이 되어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값만 좀 변형을 시키면 지금 값이 변형되고 있다라고 해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세이브 버튼을 꾹 누르면 우리가 변형된 값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이 6개의 슬롯에 네. 대한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7번째 슬롯은 안 사용했잖아요. 이 7번째 채널은 루프의 기능이 있습니다. 루퍼가 되는구나. 네. 루퍼가 돼요. 근데 딜레이가 같이 먹는 루퍼라서 네. 이 안에 이미 빌트인 되어있는 딜레이가 있어요. 다른 딜레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빌트인 되어있는 값을 하고 만약에 딜레이를 안 하고 루프를 하고 싶다면 믹스 값을 그냥 내리게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냥 루프화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딜레이를 살짝 올리고 싶다. 네. 그럼 딜레이가 살짝 아 얘는 그냥 디지털 딜레이 어 네네. 이미 그냥 저장이 되어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딜레이 그 타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네. 하면 됩니다. 우선 딜레이 값을 살짝 준 다음에 루프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이게 스탠바이 상태였고 여기서 지금 오늘 하면 네. 이제 레코딩이 바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지금 값이 저장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더블링을 해볼게요. 셋 넷 오 오 잘 맞는데 여기다가 솔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솔로를 한번 켜줄게요. 드라이브 하나만 하는데 어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다 오 재밌다. 더블 클릭을 하면 끝. 네. 그냥 멈출 수 있어요. 발로 빡빡 밟아서 네 멈출 수 있고 어 여기 상태에서 다시 그냥 얘를 누르면 플레이가 들어오고 아 아까 루프한 두 트랙이에요. 네. 그리고 그냥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지울 수는 없어요. 보통 먼저 했던 거 하나씩 지울 수 있는데 그냥 클리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루퍼를 사셔야죠. 그렇게 그 기능을 쓰려면 그렇죠. 이거는 그냥 루퍼 기능이 들어있는 딜레이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얘를 지금 지우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꾹 눌러주시면 그냥 클리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기서 다시 빨간 부분 누르면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할 수가 있죠. 하면은 다시 녹음 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스톱 해놓고 쭉 누르면 클리어 클리어고 간단하죠. 괜찮네요. 근데 지금 사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되게 딜레이에 특이한 딜레이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네. 사실 이름적으로나 좀 사운드도 약간 특이한데 그거를 나만의 개성으로 살려서 좀 뭔가 더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딜레이가 다 똑같잖아요. 디지털 딜레이 그냥 테이프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딜레이적인 느낌만 있는데 얘는 쉬머나 모듈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좀 섞어놓고 거기다가 리버스 효과인데 좀 더 예쁜 리버스 효과를 좀 주려고 많이 노력한 그런 사운드적인 노력이 좀 보이는 개성 있는 이펙터를 만드셨네요. 그런 노력에 우선은 이 딜레이에 뭔가 장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한 줄 평 주시죠. 한 줄 평은 소문난 잔치에 갔더니 먹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편육 정도는 있더라. 무서웠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좋아하는 편육 정도는 있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저 한 번 드릴게요. 비구름 속에 모여있는 게 우박인가 비인가 눈인가 모르겠네. 어우 시적이야 시적이야 얘가 119,000원이에요. 얘도 가격을 생각하면 네 근데 얘 119,000원 가격 그러니까 얘 플레마의 장점은 진짜 저는 가성비를 빼놓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범용성이 높긴 하고 이제 우리가 손이 자주 가는데 근데 좀 되게 퀄리티 높은 개성적인 세련된 사운드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다. 이런 느낌 네 자 점수 몇 대 몇? 7점 8.5? 아 그렇구나. 저는 왜 7점을 줬냐면 제가 아무래도 라이브를 되게 주력으로 하는 기타리스트다 보니까 라이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쓰면 어떨까라는 그랬을 때 매력적이지는 않은데 근데 뭐 가격을 생각하고 집에서 재밌게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운드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하면은 좋을 것 같은 저랑 좀 비슷한데 나도 무대에서 썼을 때 어떨까 했을 때 딴 사람들의 딜레이 사운드와 차별화된 특화된 나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 조금 더 점수를 줬거든요. 뭔가의 점수의 방향성이 되게 정반대로 간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고급스러운 발림성으로 따지면 사실 얘는 좀 거친 느낌이 있고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딜레이 타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추기도 살짝 어려운 감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역시나 연주하시는 실연주자로서 지금 현직에 계신 사람으로서 되게 현실적인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에서 그냥 들으면 다 좋게 들리긴 해요. 물론 좋죠. 좋은 소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플레마 딜레이 FS03 딜레이 한번 같이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시력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모공 같은 게 다 안 보여요. 다 뿌얗게 보여가지고 다 이뻐 보이고 다 잘생겨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죠. 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멋진 공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앨범 나온다고 했죠? 앨범 8월 15일 날 아 8월 15일 날 빈스트 새 신별이 나옵니다. 뮤직비도 같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멋진 무대 선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무리해서 잘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대기 턴도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가성비도 오픈 기어와 함께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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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